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상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오른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오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쳐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네 그를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맘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오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그를 허락하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맘을 채워주시고 아멘 내 맘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아멘